계속되는 세일 방송입니다 근데 좀 드문드문 해야되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합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보라이오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새 이 저기 혀에 종종 기운이 빠져요 이렇게 그 왜 이렇게 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턱머슬리 가끔씩 이렇게 스윽 하고 이렇게 빠지네요 뭐 버즈... 버즈비티에... 이렇게 아키보라... 버라이어티 할 때 탁 채야 되는데 아키보라이어티에야 돼 아키보라... 야 이거 혀가 나이 들어가나요? 채질 못하는구나 종종 혀가 이렇게 힘 빠진 느낌을 좀 받네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32% 초대박 세일의 그 마지막 시간 깁슨 US의 2021 레스토 스튜디오 T 모델 214만 7,100원인데 146만원에 아주 저렴한 주니어급의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스튜디오 모델입니다 일단 스펙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사카나이트 2편 대망의 김병호의 문화살롱 대미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설구이를 한번 드셔보시죠? 아 우설! 우설 먹어봤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첫 주문하시는 분에게 우설구이를 드립니다라는 고깃집이 있어갖고 우설구이를 먹으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대요 뭐 한 이렇게 충분히 줬는데 하나 먹어봤습니다 하나 한 조각? 거기서 다들 여학생 4명 그리고 소 혓바닥이라고 좀 혐오스럽게 얘기를 하면 좀 안 먹었을 텐데 다 먹고나서 이게 뭐예요? 물어봐서 소 혓바닥 거니까 에이! 막 이래가지고 아 뭔지 모르고 다 주워 먹은 거예요? 네 소가 혓바닥이 어디 있어 막 이래갖고 뭔 소리야? 그래갖고 아...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까요? 말 못 알아들어요 예쁘게 된 샵에 월트 디즈니 캐릭터 파는데 샵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어디나 가면 있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있습니다 상하일 가도 있고 뭐 차라리 미국에 잘 없습니다 거기 갖고 뭘 다 집어 뭐 백... 뭐지? 그 얼음 되는 거 뭐죠? 무슨... 엘사? 엘사 뭐 이것도 있고 그거... 그 옛날 그 최피디 결혼했던 데 있잖아요 그 예식장 주의가 그게 완국 골목이거든요 아 그래요? 거기 다 있어요 다 아 다 있는 거를? 네 도매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걸 집고 나서 이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메이드 인 USA 이러면 200만원이라도 내가 사줄게 차이 나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멋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미국 캐릭터물을 왜 일본에 와서 기웃거리냐 아 그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네 아 그리고 그 제가 그 프라모델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그냥 그 완구류 이쪽 그 프라모델 위에 그냥 빠삭한데 네 네 선생님의 분노분뇨 조절장의 특집 네 오사카 나이프는 네 그냥 어떻게 분노는 폭발을 하지 않고 무사히 네 다친 데 없이 미야 안 생기고 네 토막살인 안 나고 왔습니다 네 그럼 뭐 충분히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라는 사실을 네 그리고 우메닭까지 갔는데 전철타고 네 네 네 네 네 훈훈한 오사카의 나이슨 결국 기승전 신서사이저 비대 네 네 네 저는 면세점에서 사간 잭다니엘하고 음 로손스에서 파는 샌드위치랑 이렇게 사갖고 애들 다 잘 때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음컵에 따라가지고 오사카의 방을 혼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래도 그 혼자만의 시간 있으셨군요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90년대 우리나라를 연상케 하는 음식점에 앉자마자 제떨에 붙어주는 음 이건 참 좋습니다 음 아직도 그렇군요 예 안그런 집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전 같진 않겠죠 그래도 뭐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냥 피면은 주더라고요 음 네 금연이 조그맣게 써있었는데 뭐 옛날에도 써있었잖아요 우리 80년대부터 금연이라고 써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김병호의 문화살롱 네 오사카편 여기까지 네 재미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십시오 네 마음 맞는 친구들 네 네 그렇게 많이 먹을 거면 나도 그만큼 먹을 수 있다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아 그게 좀 지갑을 보면서 먹어야 될 거야 아 예 그렇군요 그것도 좀 선생님이 힘드셨겠군요 나중에 엄마 카드까지 나와 네 나와 나와 라면 집에 줄 쓰다가 화나니까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먹어 그거는 잠잠 잠이라는 게 하루에 휴식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라면 대기 시간이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라면을 대기해서 먹는데 하루를 대기해서 먹어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네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니 됐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가 마지막 깁슨 USA 2016 레스폴 스튜디오 T 모델입니다 146만 원의 할인이 싸네요 할인 가격이 적용되어 있고요 어 메이든 USA 전장 99cm 3.85kg 46mm 두께 75mm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컴팩트한 편이고요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요 그때는 3.85였는데 얘는 3.55kg 네 다른 모델인 것 같습니다 탑이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모델이 알파인 화이트하고 알파인 골드 피니쉬에는 그라나딜로가 올라가 있고 나머지에는 로즈우드가 좀 더 까마라고 네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는 그로브 그린키 머신헤드 올라가 있고요 테크토이드 너트 어 스케일 길이 24.75인치 629mm죠 22프렛까지 있고요 리듬 쪽에 490R 리드에 498T 투볼립 투톤 퓨너미틱 스탑바텔피스 제머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 굉장히 색상이 엄청 화삭한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닦아서 외관을 유지를 해 주시면은 더 강렬한 빨간색이 더더욱이나 예쁘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저렇게 깔끔한 단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되게 뭐랄까 이게 빨간게 빨강마다 일본이 좀 산뜻한 빨강이라면 중국은 좀 둔중한 빨강 한국은 태극기 빨강 연지색이죠 네네네 이거는 좀 아무래도 좀 중국식 빨강 중국식 빨강 좀 텁텁한 빨강 네 자 팬더 클린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가 좀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아쉬울 것 전혀 없는 아주 좋은 소리가 나네요 그 너무 찐득한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 깁스님 이런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소리가 확실히 가벼운 맛이 있어서 다루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좋다 으흠 마샬 게이 좋네요 소리 선생님은 그때 빨리 사십쇼 하고 만점 주셨고요 외모는 수수하지만 보면 볼수록 진국하고 4.5 9점을 줬습니다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었네요 스튜디오 t 모델이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주평은 es 335 깁슨 커스텀 샵 2016 es 345 모델 피겨드 모델 이었구요 1743 합니다 그 연주가 참 좋았습니다 형은 씨가 연주를 해주셨죠 재즈 삼촌 아 재즈 삼촌이 됐죠 네 재즈 삼촌이죠 빔 프리세 님 재즈 삼촌 님도 좀 얌전하잖아요 네 그 학생들하고 오사카를 보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신의 새로운 본성이 눈을 람보가 돼 갖고 오겠죠 네 그렇군요 빔 프리세 님 지금도 물론 자주 사용되는 기타지만 예전에는 세션용 기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가지 닿을 수 있는 기타겠죠 펜드와는 또 다른 색이 아름다운 클린 통과 헌벙커답게 잘 먹는 개인 등 외관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직까지 깁슨을 소장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 소장하게 된다면 335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줄평 다양한 소리들이 3355 모여있는 기타 이렇게 주셨네요 네 빔 프리세 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지만 깁슨 좀 많이 쳐보시고 꼭 소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35를 소장하면 그 335가 깁슨에서 좀 아웃사이더라 그렇게 좀 너무 솔리드처럼 그렇게 3355까지는 아니고요 33322 소리가 납니다 3355까지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판주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2마이너로 2마이너 마샬 게인이고요 2마이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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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치공장에서 고깃집 맥도날드까지 데려왔습니다 엄마 때리겠죠? 맞고 맥도날드 가세요 학교가서 1등 하든지 말을 타든지 말고는 가지 마세요 기타 잘 치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1등 하든지 말 타든지 말고 학교를 안가면 전기사 딱 2명 남고 있네요 1등 하는 애 말 타는 애 그렇죠 말 타고 1등 하는 애는 없겠죠 말 타면서 1등 하는 애가 있으면 전기사 한 명인거죠 말 타면서 1등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멋쟁이고요 아버지 저 공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어떤게 좋겠냐 그냥 딴따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저 1식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중국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간식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리사 정도면 석상카드가 좋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요리사가 힘든게 아닐까 도제 방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타 치겠습니다 요런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쏘나타 형식으로 기승전결 쏘나타 형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은 여러가지 다양한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셨지만 서학시간에 제시해주셨던건 김치공장 고깃집 골파날바이 있었고요 맥도날바이 있었고요 협상의 기술이 누구도 먹힐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쫓겨나오면 다행인거죠 저는 주니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스티디스테드 지금 4대급 밑에급의 기타의 가격으로 한 단계 위에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셋 중에서 셋 기타가 아주 소리도 좋고 마음에 드는데 뭐 무리를 해서라도 저 같으면 저 트래디셔널 티로 저는 스튜디오 티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만점 주셨던 기타인데 이거가 트래디셔널보다는 좀 더 담백하고 모던한 과임동도 없고 심심해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나도 깁슨같이 좀 이렇게 휴양차라는 걸 최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이쪽이 오히려 더 내 취향이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렇게 오늘 깁슨의 대표 기타 시리즈 3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할인 행사 잘 봤구요 다음 시간에도 더더욱 재미있는 기여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그 뭐 세일 방송은 이제 요걸 깁슨은 요게 끝난구요 그렇죠 다음 세일은 그 뭐 해 오는 거에 따라서 네 해 오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네 김병호의 문화살롱 오늘요 오사카나이 오사카나이 아주 강렬한 이야기 잘 들어봤구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문화살롱 이야기 거리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서비아 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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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